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월요일 오후 2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그 주말에만 집중적으로 녹화를 하고 평일날에는 내가 녹화를 잘 안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스카일라이프 내가 예고도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렸죠 오늘은 스카일라이프 인터넷과 TV를 설치한 바람에 그래서 오늘은 직장을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스카일라이프가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속도를 측정해보니까 기가급 인터넷을 내가 가입을 했거든요 다운로드가 810메가, 817메가 그 다음에 업로드가 810메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내가 만족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이 스카일라이프는 KT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빌라, 단독 이런 거거든요 이런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스카일라이프가 KT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사마천 역사가 사마천을 나무 위키리 등을 꺼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마천에 관한 책이 서점에 많이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사마천의 사기를 읽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 사마천이 언제 사람입니까? 기원전 사람이거든요 기원전이란 게 뭡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원전이란 건 그리고 정말 까마득한 옛날 사람이다 그 까마득한 옛날 사람이 기록했던 그 당시의 역사를 읽어봐야 뭐 여러분들한테 별로 득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단군시대나 고조선 단군시대의 신화적인 기록을 기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 읽는다고 해봐야 발의 역사니 이런 걸 읽는다고 해봐야 얼마나 가슴에 와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마천이가 쓴 사기는 리딩을 하지 않고 이 사마천에 관해서 또 글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이 표지가 이겁니다 사마천이 알려주는 인생 꿀팁 사마천이가 우리에게 인생의 아주 꿀팁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요 이게 오류가 생겼다고 그래서 다시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알려주는 인생 꿀팁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요즘 우리와 똑같이 현대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마천에 관해서 쓴 글이다 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친근감이 있고 참 가슴에 다가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쓴 글쓴이는 말이죠 학창시절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공부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라 믿었으나 성적은 보통이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그런 성적은 뛰어나게 좋지 못했다 이런 얘기고 대학 시절 청운의 꿈에 부풀어 있었으나 어느 순간 대학 생활이 아름답게 포장된 취업 캠프임을 깨닫고 체념했다 대학 시절은 정말 청운의 꿈을 안고 대학에 진학했으나 대학 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학문을 닦는다는 학문을 익힌다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대학 생활이 취업을 위한 캠프에 지나지 않더라 그래서 대학 생활에 크게 실망을 하고 환멸을 느꼈다 이런 얘기죠 대학 졸업과 동시에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기업에 입사했으나 큰 기계의 대책 가능한 부속품이 되어가는 현실을 느끼고 호기롭게 퇴사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으나 직장에 일개 부속품이 지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가져가지고 퇴사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끝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직장인으로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으며 인생을 살며 가끔 감정의 가슴을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 들 때 책상에 앉아 글을 쓰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나중에 가고 목차가 나오는데 목차를 한번 대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머는 총칼보다 강하다 진시황을 디스하다 우전 수수께끼와 박장대서로 왕을 포필하다 순우곤 마르기 임금의 장례를 추천하다 우맹 총회는 세 가지 위험을 조심하라 황제의 꿈 덕분에 사랑받다 등통 흉로로 흥하고 수례로 망하다 한원 누이 동생의 후광을 입다 이연년 복수는 관계를 정리한 칼이다 왕의 묘지를 파헤치다 오자소 쓸개의 맛을 보며 치욕을 되살리다 구천 쓸개의 맛을 보며 치욕을 되살리다 이게 뭐냐면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와신상담이라고 이 와신상담이라는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뜻을 가진 겁니다 쓸개의 맛을 보면서 치욕을 되살리다 복수에 앞서 한 번의 기회를 주다 배신은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동문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다 한비 친구를 배신하면 대가를 치르는 법 손빈 배신이냐 토사구평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신 존중을 베풀면 내가 존중받는다 진시왕을 암살하라 형과 효자에서 자객으로 섭정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 예양 뭐 이런 목차를 다 읽어보지 않았어요 이런 목차들을 우리가 훑어보면 과거에 있던 그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에게 단순히 이 역사적인 그런 팩트라는 사실을 넘어서 우리에게 정말 현대인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지혜를 주는 그런 사실들이 많다 이거죠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말이죠 유머는 총괄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유머야말로 막강한 힘을 가졌다 이런 얘기거든 진시왕을 디스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차를 한번 검토해서 페이지를 들어가고는 유머는 총괄보다 강하다 그러면 도대체 유머라는 것이 어떤 힘을 가졌길래 도대체 유머라는 것이 어떤 힘을 가졌길래 총괄보다 강하다라고 하는가 궁금하죠 유머는 총괄보다 강하다 유머 감각을 갖는 데는 돈이 들지 않지만 유머 감각을 갖지 못하면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밤노스 이건 이제 밤노스라는 사람이 한 명언이죠 유머는 힘이 세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용기보다는 유머 감각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 유머 감각으로 상대방의 호감을 사는 것은 단순히 연애 분야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누가 그럽디다 이승열이가 장가를 못 간 거는 유머 감각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사람이 있읍디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껄끌 웃었습니다 코미디언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닌데 실실거리면서 우스갯소리를 자꾸 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 저 사람이 실이 실 없어 저 사람이 실 없는 사람이야 실 없는 사람이야 실이 실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뢰성이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이 뭐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이라면 직업 자체가 남을 웃기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남을 웃기고 재롱을 떨고 이래도 하하 웃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코미디언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닌 사람이 계속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고 실 없는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값어치없게 봅니다 말에 무게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실실거리고 농담을 많이 하고 남을 웃기기 잘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말에 무게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승열이 같이 유머가 없고 허튼 소리 안 하고 이런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런 말은 무게감이 있게 틀린다 신뢰성이 있게 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유머는 총칼보다 강하다 이래서 유머야말로 참 그렇지만 이걸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요 함부로 시실거리고 남을 웃기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유머가 있는 친구들은 쉽게 친구를 사귀며 인기도 많다 내가 장가를 못 간 건 뭘까요? 유머가 없어서 장가를 못 갔다? 유머가 없어서 장가를 못 갔다? 참 너무나 어처문이 없는 얘기죠 내가 장가를 못 간 거는 능력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못 간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 아세요? 내가 예전에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바보의 어느 미국의 어느 대통령 선거에서 이 후보들끼리 이제 유세 경쟁을 벌일 때 그랬다잖아요 바보의 문제는 경제야 그랬다잖아요 경제 모든 세상의 근원은 경제입니다 경제가 망가지면 세상 만사가 다 꼬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경제가 순탄하고 경제력이 있고 그런 사람은요 세상 만사가 다 형통하게 풀려나가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유머가 없어서 장가를 못 갔다네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호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래서 한 번쯤을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라며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유머야말로 총칼보다 강하다 어쩌다 이렇게 유머를 칭송하는 얘기들을 썼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는 내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내가 어떤 유튜브 채널을 보냐면 마카다TV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호의 발바닥이라는 채널도 있고요 그런 채널이 뭐냐면 이렇게 산 시골 같은 데 애단 시골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집을 멋지게 시골에 지어놓고 살지 못하고 그냥 내버리고 간 집 그러니까 폐가가 된 집 말이 폐가지 실제 보면 정말 돈과 정성을 들여서 잘 지은 집이에요 그렇게 집을 돈과 정성을 들여서 잘 지어놓고 그 집을 버리고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왜 그렇게 집을 시골에다 그렇게 전원주택을 멋지게 지어놓고 그 집을 멋진 집을 버리고 갔을까요 내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속담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달팽이처럼 집만 쓰고 사느냐 인생의 말이죠 인생의 집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전부냐 나한테 이제 되물을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겠어요 인생에는 집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예요 뭐 은행에서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다 모아서 대출을 받는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집에 너무 그렇게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손가락만 달팽이처럼 집만 쓰고 사느냐 이런 얘기가 거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잘 지어놓고 돈을 지어서 돈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집을 잘 지어놓고 살지도 못하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린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거기서 뭘 생활비를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아가겠어요 산골짝인데 오직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밭대기에다가 농사 채소 농사나 짓고 그게 전부거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전부입니다 읍내 나갈래도 읍내 나갈래도 보통 한 5킬로나 4킬로 정도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할 게 뭐 있겠어요 악기도 했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밭대기에다가 채소 농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채소 농사 같은 거 해가지고 진짜 생활비가 생활비를 벌 수 있을까요 정말 크게 농사를 하면 몇만평 정도 채소 농사라고 그렇게 큰 농사를 한다면 정말 때를 잘 만나서 농산물이 뛸 때 농산물이 뛸 때 그때 아다리라고 하죠 속된 말로 일본말로 아다리가 채인다 이런 얘기인데 그때 농산물이 뛸 때 그때 가락시장에 출하했다 그러면 돈을 벌어요 그러나 그게 해마다 그런 행운이 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어떤 때는 그냥 출하도 못하고 출하를 하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부를 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인부 사들여야지 출하하는 트럭을 불러야지 그 돈이 안 나온다는 거야 수확을 해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출하를 포기하고 그냥 트랙타로 갈아엎는 겁니다 그냥 그런 시퍼런 채소밭을 트랙타로 갈아엎으니 생활비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도시로 그렇게 집을 잘 지어놓고 도시로 품팔을 해서 살아가자 이래서 도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촌에 멋지게 정성과 돈을 들여서 집을 멋지게 지어놓고 살지도 못하고 내빼놓을 겁니다 뭐냐 이게 동그라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그라미 뭔 줄 아시겠지 이 동그라미가 뭘 얘기를 하는 줄 아시겠지 우리 말에서 옛말에 이런 얘기죠 발바닥만 빨고 살 거냐 그럼 그 외단 시골에 가서 돈과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멋지게 집을 지어놓으면 거기서 또 할 수 있는 잡이 뭐냐 잡 영어로 job이라고 하잖아요 그 잡 일이라고 하잖아요 일 직업 이렇게 이제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잡이라는 게 뻔할 뻔차이다 거죠 밭대기 농사뿐이 할 수 있는 것뿐이 없다 그래서 밭대기 농사가 얼마나 거기서 소득이 나오겠느냐 못 살겠으니까 떠나가는 거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job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고정된 job이 있어야 된다 고정된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집을 멋지게 지어야 그 집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고정된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상황에서 집만 멋지게 지면 그 집에서 결국 살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 경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보는 문제야 경제입니다 경제가 원활하게 풀려야 백사만사가 다 형통하게 돌아간다 이거예요 남자가 돈을 잘 벌고 능력이 있어야 여자 문제도 술술 잘 풀리고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돈을 못 벌면요 다 안 되는 겁니다 결혼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인생이 모든 게 다 안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유머가 없어 장가를 못 갔다 이런 참 웃기는 소리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냐면 유머는 총칼보다 강하다 쓸데없이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이 아닌 이상은 쓸데없이 실실거리고 남을 웃기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가 봅시다 아 여기 참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아 뭐 이게 저 책을 리딩할 때마다 내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남이 쓴 책을 전부 그 처음서부터 끝까지 리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몇 군데만을 추려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회는 세 가지 위험을 조심하라 천하에는 세 가지 위험이 있다 덕이 적으면서 임금이 총회를 받는 것이 첫째 위험이요 재주 없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둘째 위험이요 큰 공도 없이 후한 녹을 받는 것이 셋째 위험이다 혜의 남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거다 그죠 그게 뭐냐 세 가지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덕이 적으면서도 덕이 적으면서도 덕이 적으면서도 임금의 총회를 받는 것이 첫째 위험이다 그러니까 뭐 쌓은 요즘 말로 하면 덕이라는 게 뭐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인격이다 그죠 쌓은 뭐 내공된 뭐 인격 그런 것도 없이 인품이나 인격도 없이 임금의 총회를 받는 것 그것이 위험한 거다 둘째는 재주 없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둘째 위험이다 그러니까 실력과 실력과 재주도 없으면서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 그것이 위험하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높은 벼슬에 오르면 그 벼슬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제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흔히 말하면 단순히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대통령한테 내가 장관 임명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장관 임명을 받은 내가 그 장관 자리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실력과 인격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인격과 실력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장관이라는 벼슬을 받았다 그게 위험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큰 공도 없이 후한록을 받는 것이 세주의 위험이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예쁨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 나쁘지 않은 일이다 특히 나를 예뻐하는 대상이 그 자신의 권한으로 우리의 편의를 봐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내가 아닌 내 주변의 타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총애를 받아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의 예쁨을 받아 정말 사소한 핑계로 조퇴를 허락받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 시절에는 분명히 나와 비슷한 수준의 과제를 냈는데 교수와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적을 잘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가 뭐냐면 남한테 예쁨을 받으려면 남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남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걸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인격, 인품, 도덕성, 실력 이런 걸 갖추고 있을 때 그런 걸 갖춘 참다운 인격인 인간일 때 그런 사람이 남에게 예쁨을 받으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인격도 갖춰지지 못했어 실력도 없어 내 자신이 별 볼 일이 없는데 남한테 괜히 예쁨을 받는다 총회를 받는다 이게 불행한 일이다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직장에서는 이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예뻐해 주는 사람이 평생 함께 한다면야 바랄 것도 없다 그러나 어차피 인간의 마음은 변덕스럽고 시간에 따라 인연을 흘러가기 마련이다 나를 지켜주던 방파제 같은 존재들이 사라지고 나면 당시에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낸다 이런 이유에서 해남자에서는 덕이 없을 때 임금이 총회를 받는 것을 위험이라 했고 총회를 받을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말하는 것이다 이게 참 기막힌 명언입니다 기막힌 명언이야 남한테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을 때 더욱 자기 자신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옛날 사람들의 좋은 얘기들이 참 금구와 옥주와 같은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총회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인간은 다 비슷하다 즉 아첨에 약하다 결국 자신을 지켜 세워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즐겁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간신은 있었고 그 간신들이 큰 권력을 주고 있을 수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아첨을 하는 사람이 더 좋은 혜택을 보거나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더 높은 권한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씁쓸함을 느끼게 한다 흉로로 흥하고 수례로 망한다 한온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나라 무죄시대로 가보자 당시 황제의 총회를 받던 사람은 한온이었다 한온은 왕과 인물로 외모가 뛰어난 남자였다 직무를 치면 꽃미남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어쨌거나 무죄는 황제가 되기 전 왕으로 있을 때부터 한온과 함께 글을 배우고 밥을 먹으며 심지어 잠자리까지 같이 하는 사이였다 한온은 활을 쏘는 것과 말을 타는 것에 재능이 있었고 태자의 비위를 맞추거나 아부를 하는 것도 수준급이었다 잘생겼는데 운동도 잘하고 황제와 막역한 사이였으니 미래가 찬란하게 빛나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무죄가 마침내 황제가 된 이후 한온을 더욱 총회하고 귀한 자리에 두었다 중국의 한나라 시대에 한나라 무죄 시대에 가면 당시 황제로부터 아주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던 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온이라는 사람은 인물이 아주 출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꽃미남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이 한온이라는 사람이 인물만 이렇게 출중했던 것이 아니고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타고 이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한온이라는 사람은 황제 당시 황제로부터 아주 뛰어난 그런 이쁨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뢰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한온을 좋아하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었으니 얼마나 대박이 터졌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이쁨을 주던 사람이 황제가 됐으니까 이 한온이라는 인생은 정말 꽃길을 걷는 그런 운이 열린 것이죠 황제는 즉위한 후 여태까지 구력적인 조약을 맺었던 흉노를 공격하여 한나라의 명예를 되찾는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조상들이 남긴 큰 업적 아래서 뭔가 당당하게 어깨를 펼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마치 큰 기업의 후계자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황제는 상당히 과감한 아이템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중국을 두 번째로 통일한 한나라 고조는 흉노에게 포유당해 치욕적인 화친을 맺었으며 그 뒤로도 한나라는 흉노에게 값이 선 보물과 공주를 바쳐야 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선대 황제 누구도 흉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황제는 이제 한나라의 세력이 충분히 강성해졌다고 판단했고 흉노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명예의 전당에 자신이 업적을 기록하고 싶었다 마치 오락실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사람의 내 이름이 적혀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마침 한원이 흉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그에게 높은 표수를 주고 많은 상을 내렸다 그가 받았던 상은 등통이 이전 황제에게 받았던 상과 비슷할 정도였다 그래도 한원에게 다행이었던 점은 황제가 관상가를 부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만일 관상가가 한원을 보았다면 무슨 말을 했었을지 궁금하다 어쨌거나 한원이 흉노에 대한 지식을 통해 높은 관직을 얻은 이후로 황제와 함께 지내며 화려한 생활을 하였는데 의장 또한 마치 황제가 다니는 것처럼 꾸미고 꾸미고 다녀 주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경우도 있었다 등통이 내성적이고 자신이 분수를 알아 그나마 자중하는 편이었다면 한원은 황제로부터 입은 은혜를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조종의 신하들은 이러한 행동들이 황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한편 나라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한원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를 이쁨을 주고 신뢰했던 사람이 황제가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쁨을 받던 이쁨을 주던 사람이 황제가 되었으니까 어떻겠어요 그 다음은 꽃길을 걸을 일만 남았죠 그래서 이 한원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이쁨을 주던 사람이 황제가 되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트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이 한원도 황제 덕분에 금이 환영하는 거죠 그런데 한원이라는 사람이 정말 기고만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권력이 생기고 부유해지고 하면 그럴수록 사람이 행동을 조심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원이는 그렇지 못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이 생기고 이제 뭐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황제는 황제도 아닌데 황제처럼 꾸미고 다니고 이랬다는 걸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지나친 과역은 화를 부르는 법이다 그렇잖아요 지나친 자기 과신은 화를 부르는 겁니다 벼슬이 높을수록 권력이 많을수록 행동을 조심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원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벼슬이 높고 이제 권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쓸데없이 지가 황제도 아닌데 지가 황제처럼 꾸미고 다니고 이랬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큰 화를 불러들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황제는 자신이 아우와 함께 상림원에서 사냥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사냥터로 출발하기 전에 한원에게 황제가 타는 수레에 올라 먼저 짐승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을 명했다 당시 황제가 다니는 길에는 사람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고 길 주변을 매우 사뭄하게 경계했다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보호를 필요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평범한 우리는 권력과 많이 떨어진 인생을 사는 덕분에 보호받지 않아도 편하게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지 않을까 어쨌건 다 한원은 기병 수백 명을 거느리고 황제가 타는 수레에 타서 사냥터로 향했다 그런데 황제의 아우가 멀리서 이 모습을 바라붙다가 황제가 먼저 사냥터로 향한다고 생각하여 주변의 시종들을 물리고 길가에 엎드려 인사를 드렸다 한원은 너무 빨리 달려서인지 혹은 자신이 황제의 수레에 타고 있음을 너무나 즐겨서인지 자신에게 엎드려 인사하는 황제의 아우를 보지 못하고 지나쳤다 한원은 일부러 황제의 아우를 무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또한 황제의 명령으로 수행원들을 대동한 채 황제가 타는 수레에 올라 사냥터를 점검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의도치 않았던 사소한 실수가 한 사람이 인생을 크게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오묘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것은 나중에 한원이라는 사람이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행복이 찾아올수록 불행을 생각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너무 소리 높여 웃지 말라 옆방에 있던 불행이 나를 찾아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이 높고 이랬다고 해서 너무 기고만장해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기고만장해지면 옆방에 있던 불행이 당장 찾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고만장하면 그게 바로 불행을 불러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적인 얘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원이 황태우의 분노로 형정이 이슬처럼 사라진 후 그렇게 한때는 황태우한테 사랑을 받고 기고만장했던 한 언이 나중에는 이렇게 사형까지 당해가지고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황제의 곁에서 총리를 받는 신화가 한 명 더 등장했다 이름은 이이연년 직업은 노래와 춤을 배우는 배우였다 그는 창가 출신으로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모두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남자였지만 여자보다 예쁜 얼굴과 날씨에는 몸매를 가졌고 창가 출신답게 춤과 노래에 뛰어났다 마치 왕의 남자라는 영화에 나오는 공길처럼 말이다 어느 날 그는 나라에서 정한 규율을 어겨 국령을 받았고 그 뒤에는 황제의 사냥기를 담당하는 관청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이연년은 음악에 뛰어난 소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덕분에 황제의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는 황제의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북방의 어여쁜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둘도 없다네 한 번 돌아보면 성 안인 사람들은 두 눈을 멀게 되고 두 번 돌아보면 한 날의 백성들이 위태로운 시경에 이른다네 어찌 성과 나라가 기울게 되는 것을 모르겠는가 다만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두 번 다시 얻기가 어려운 것을 황제는 그의 노래를 듣고서는 세상에 누이와 마찬가지로 노래와 춤을 통해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갑작스럽게 큰 행운이 찾아오는 법인데 이이연년에게 누이 동생이 바로 그런 행운을 가져다주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아까 내가 했던 얘기와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부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미국에는 우리나라 복권은 액수가 적지만 미국에는 복권이 액수가 상당하다고 그래요 복권에 뽑히는 사람이 한 3, 4회 정도 나타나지 않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뽑히는 사람은 몇십조 단위의 그런 엄청난 거액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그렇게 복권 금액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정말 길거리에서 거지를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수십조의 엄청난 돈을 거머쥘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사람은 갑자기 엄청난 부와 행운이 오면 그럴수록 몸조심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행운이 왔다고 기고만장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전에 내가 노래를 내가 가수잖아요 가수면 내가 노래 한 곡을 불렀어 노래 한 곡을 불렀더니 히트가 쳐서 히트를 쳐가지고 하룻밤에도 하루에도 집 한 채씩 본다는 거야 하루에 집 한 채가 아니라 그 인기를 아주 상당히 누렸던 그런 가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에도 집을 아파트를 몇 채씩 살 그런 돈이 벌린다는 거예요 갈키도 막 돈을 긁어문다는 거야 그럴수록 사람이 낮추고 겸손해져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예계에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히트곡이 왜 히트곡이라고 했느냐 인기를 끌면 히뜨기뜨기 건방지게 된다 이거지 노래 한 곡 불러가지고 인기를 끌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히뜨기뜨기 건방지게 된다 그래서 히트곡이 되었다 이런 얘기의 우스갯소리가 있는 겁니다 히트기뜨기 해진다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히트곡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그런 거 우스갯소리도 있는 거야 권력에 빠지면 자신이 분수를 모르게 되고 오만함은 끝을 모르고 자라난다 그리고 역사는 다시 한 번 반복된다 한원이 궁녀와 만나 죽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연녀는 황제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믿음 하나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계속 넘고 있었다 한원이란 자가 그렇게 우쭐우쭐 대다가 사형까지 당했다는 그거를 이 이연녀니가 깊이 생각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이연녀니마저도 황제가 그렇게 이연녀니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니까 아주 기고만장해진 거야 게다가 궁을 드나들며 교만한 태도로 오만한 행동을 보였다 자신을 비호해주는 권력이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개구리가 옳은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듯이 이연년 또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지 못했다 만약 자신이 사냥개의 변을 치우며 지냈던 시절을 생각하고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면 과연 오만 방자에게 남들을 대할 수 있었을까 이연년이 태도는 무릎 과거의 사례만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당장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면 이와 유사한 사례를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이연년이라는 사람도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고 여기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복수는 관계를 정리하는 칼이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을 때 가장 맛있는 음식과도 같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것이 자연재해처럼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구나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라면 운이 없었다고 자신을 다독의며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일부러 나에게 위해를 갈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속에서 끓어오는 분노를 참기 어렵다 그리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혹은 어디 다음번에 두고 보자는 말로 복수를 다짐한다 복수가 자라난 비옥한 토양이 마련되는 셈이다 그런데 실제 세상을 살다 보면 잠시 욱하는 마음에 복수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으나 며칠이 지나면 양은 내미처럼 그 감정에 금방 식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즉 두고 보자는 사람치고는 무서운 사람 없다는 말이 더욱 현실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참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잖아요 아무도 누군가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복수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것보다는 합리화를 통해서 내적 평화를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합리화를 통해 내적 평화를 찾았다고 해서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이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반성도 없이 오히려 이전보다 잘 지낸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비록 단기간에는 감정을 추스르고 합리화를 위해서 나아졌다 하더라도 비슷한 형태의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받는다면 그 분노는 과거에 자신이 온눌렀던 목까지 더해서 곱절로 불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은 충동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프랑스의 유명한 속담처럼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을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일지도 모른다 합법적인 대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고의로 피해를 입힌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때는 눈으로 또는 이로 되갚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은 어렵다 하여튼 지금이 녹화를 시작한 지가 45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으로서 끝을 맺혔습니다 맺고 여기 보면 머리끌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사마천이 알려주는 인생 꿀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은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이런 아주 꿀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이는 이걸로서 끝을 맺겠습니다 끝을 맺고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